은폐하라 안되면 조작하라 안되면 법을 때려 고쳐라 이것이 바로 지난 5년을 집권했던 586 운동권들의 기본적인 신념인 것 같다 은폐하라 안되면 조작하라 안되면 법을 때려 고쳐버리라 윤석열 대통령과 586 운동권 사이에는 불과 연배로 보면 3년에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또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1960년대 출신들하고 1960년 생부터 그 이전 세대하고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이 참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선합 개념이 없고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없고 합법과 불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하고 안되면 조작하고 안되면 법을 때려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면 은폐하고 안되면 조작하고 안되면 법을 때려 고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586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문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내용을 본인 자신이 참여연대에 참석했고 본인 자신이 586 운동권의 일종의 구성원인 바로 김경률 변호사가 아주 뭡니까 그야말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김경률 민주당 대장동 주범 윤석열이라 찌그려 청문회장 발칵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장이 정인으로 출석한 조국헉스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의 돌발 발언으로 한때 청문회 위원과 정인 간의 고성을 주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경률 회계사가 참 하기 힘든 그러나 너무나 적나라한 완전히 까발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김경률 회계사의 성토 발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난 5년을 소위 집권했던 세력들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는데 김경률 회계사의 발언은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보면 전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첫 번째 민주당은 사건이 외부로 발설되어 앉게 하려면 은폐하라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조작하라 그러니까 쌍기억이냐 쌍디껏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다 대장동 때는 처음에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라 하다가 여러 언론과 신민 사이에서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조작을 한 것이다 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다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찌그렸다 김 회계사가 찌그렸다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사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건했다 참 멋진 이야기를 지적했네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은폐하라 은폐가 실패하게 되면 조작하라 조작도 실패하게 되면 법을 때려 고쳐라 이겁니다 이것은 보통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할애에서는 은폐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고 조작하는 것은 너무나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짓을 버젓이 하는 것이 일상화된 인물이라는 것이 바로 김경률 회계사의 성토 발언입니다 대장동 때는 처음에 당군 이래 최대치적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통하지 않고 언론과 시민사에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냥 조작이다 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다 뜬금없는 이야기들지 그랬다 처음에 조선일보가 대장동 사태를 여러분들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협박을 하죠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작하거나 조작도 힘들면 뭡니까 아예 법을 때려 고쳐버리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은폐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조작한다 그런 한국의 큰 현대사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한 세대의 그야말로 공동체를 향한 소위 협박과 우회와 그리고 파괴 행위를 지난 5년간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서도 참 손으로 꼽으면 어떤 어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였습니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빨각되니 그 다음 어떻겠습니까 바로 선거수사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그런 소위 참 몰상식하고 도저히 그냥 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시민의견 가운데서도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님이란 분입니다 은폐하라 들키면 조작하라 그래도 안 되면 관련법을 고쳐라 내부행동강령이 바로 특정정당의 내부행동강령이 김경률에 의해서 완전히 폭로가 됐습니다 여론이 40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다피님은 한동훈 청문회인지 코미디 쇼하는 것인지 청문회장인지 참 기가 찬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분들이 저격수라고 자청하고 나왔으니 나머지는 어떤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모시라고 적힌 글도 못 읽어서 이모라고 하지 않나 한 공공회사에서 기증한 걸 한 후보 딸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무선판 청문회 참 보기가 그리고 지리자는 팔짱을 끼고 탁자에 끼고 앉아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 답하는 사람은 워낙 무슨 죄인을 데려와서 신문하냐 그러니 우선판이 되고 지리자는 창피해 억지 부리고 참 가간도 이런 가간이 없습니다 이런 광경이 또 세계 뉴스거리가 안 되려나 그때 또 뭐라고 핑계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나 선수급이야 억지 부리는 이렇게 서는 한 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청문회장에서 한동훈은 응원하던 민주의원들 또 하나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이익에 충실하게 진영 논리에 충실하게 우리 편인가 적 편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절대 가치란 게 없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응원하던 저를 응원해 주시던 민주의원들이 조국 수사 이후에 제 평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월 9일 날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조국 수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윤석열 지금 와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눈치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도 마찬가지겠죠 국민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측근들도 다 권할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능한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조국 수사 때처럼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다루지 않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그 당시 조국 사건을 수사하고 싶었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씨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갖고 했다는 데는 천만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사건을 처절할 정도로 집요하게 추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불거졌는가 부터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공병호 tv는 조국 수사를 아주 여러분들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했던 그런 채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때문에 떨리밀려가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이나 그 이전에 대기업 수사나 정치인들 수사를 하실 때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 같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평가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한동훈 씨의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만 그것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지난 5년간 이 나라를 지배했던 소위 586 운동권 출신들의 의식 세계가 이런 겁니다 옳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진영의 논리에 맞거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586 운동권에 대해 소개했던 것처럼 은폐하라 조작하라 그리고 법을 때려고쳐라 은폐하라 조작하라 안 되면 법을 때려고쳐라 은폐하라 조작하라 안 되면 법을 때려고쳐라 그게 586의 핵심 세력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충실하게 지난 5년을 국정을 운영한 겁니다 은폐하라 조작하라 안 되면 법을 때려고쳐라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적 편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우리 편에게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옳고 우리 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쁜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지하에서 우리가 5년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출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서 취임사에서 35번의 자유에 대한 그런 강조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 이분이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하실 것 같구나 이런 분 때문에 완전히 그냥 세대가 3년 4년 차이 들고 586하고 1960년 이후가 너무나 다른 것을 거듭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 동네 사람들의 가치 나은 것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진영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그거 옳은 겁니다 본래 옳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되면 옳은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우리 편이면 그냥 옳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5년 치하에서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또 코스모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네요 자유라는 방향성의 끝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발레루 본님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앞으로 나라가 기대됩니다 선거의 자유, 투표의 자유도 신경 쓸 거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자유라는 말조차 금기시하는 북한과 중국은 취임사만 듣고도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제니 킴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약점인 편입된 사고로 결국은 사회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결국 사회를 편입된 사고의 정치인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반면 것으로 삼아 앞으로 자유민주사회 후퇴를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연대의식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그 수백만 명을 죽인 폴포트 정권이란 것도 결국은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오도된 신념, 잘못된 신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더 이상 자유가 뺏기지 않도록 부정선거 감시도 하시고 권력이 커지지 않도록 감시도 하시고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다시는 이렇게 부정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해야 됩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가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